삐쿠 감독의 삐쿠인데요. 삐쿠. 삐쿠 감독님. 삐쿠 감독님. 삐쿠 감독님. 삐쿠 감독님. 삐쿠 감독님. 지금부터 보여줄까? 이런 거 실드 쳐주다가 내가 얘랑 싸운 거라고. 이름하여 콘텐츠 정하기. 오케이. 제목 나왔다. 내가 이런 거를 실드 쳐주려면 멤버를 딸 수밖에 없어. 이제 일해야지 이제. 자 우주부터 가자. 뭐 아이디어 같은 거 내가 봤어.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허가 없이 빌딩을 닦아줬는데 이게 고마워 할 거 아니에요? 할 거 아니에요? 더우철이니까 좀 긴장을 하잖아. 피해. 피해 여행. 나는 말이야. 내가 왜 덮이냐면은 그.. 나는 말이야. 나도 피긴 하는데 왜 피냐면은 내가 생각이 없어. 아니면 약간 그 휴게소 약간 투어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? 전 대장차 한번 가자. 드림 스포츠하고 싶었어. 후쿠 콘텐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어? 이거를 한 사람씩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씩 빼는 거 어때요? 그 하나 아이디 있는데 약간 하루 종일 딱 그 한 음료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물이 될 수 있고 까나리가 될 수 있고 콜라가 될 수 있고 사이다가 될 수 있고 스카르가 될 수 있고 나 음료수는 못 맞아. 그래서 단합대로 한 팀으로 무슨 미션에 저희가 맞서는 거 이렇게 제목 반만한 듯. 반만한 듯. 반만한 듯. 고등학교 일심동체로. 게임을 다 같이 해야 돼. 다 같이 편으로. 끝. 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